24분 주자에, 너 왜 또 뛰냐? 아, 그래 자희야, 어, 그래. 어, 그랬구나.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래, 다음에 또 통화하자. 18도, 습도 35%, 163cm, 45kg. 오늘은 지각한 벌로 운동장을 돌았어요. 근데 하필 이런 날, 생리가 터질 것만 같아요. 일단 제 나름대로 동선을 한 번 짜봤습니다. 낮에는 구역 안쪽 위주로 돌고, 저녁 이후에는 외곽쪽. 그리고 민원이 있었던 것 중심으로 한 번. 아, 곰보빵 안 먹고 싶냐? 아, 이상하게 오늘따라 곰보빵이 먹고 싶네. 너 또 지금 막 여기가 막 불타오르고 그러지? 당장 출동해서 소장님 말씀대로 불건전하고 그런 거, 막 그런 거 전부 막 단숙하고 막 잡아드리고 싶어서 미치겠지? 너한텐 뭐가 불건전하냐? 네? 불건전한 거. 너한텐 뭐야 그런 게? 아, 그니까 그게 그... 그게 그잖아요. 그게... 그니까 그게 그잖아. 그니까. 곰보빵 먹으러 가자. 저건 알았어, 알았어. 쭉, 저대로 하자.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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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너 뭐 온 거 같지? 뭐냐? 어, 신문 또 나왔던데? 자기 전에 다시 크게 하나 써 붙여라. 절대 절대 사절? 뭐 이런 걸로다가. 걔넨 왜 이렇게 조성말을 못 알아냈니? 야! 그... 그거 막 바닥에 막 흐르고 너... 조심 안 할래? 인간적으로 그쪽이나 좀 치우셔. 어제 니가 깎은 발톱에 아직 여섯 개나 굴러다녀. 바퀴벌레가 대물림 해가면서 먹고 살겠더라. 드럭. 야! 먹자! 너 먹자고! 응. 죽어! 아, 진짜! 깎은다. 혼자 안 내려놔? 시끄러! 안아갈수록 니가 물리해. 야! 그래. 맘고속히 질러. 응? 아무도 널 도우러 와주지 않아. 응? 아... 너 싫다구여 내가. 너 싫다구여 내가. 너 싫다구 나는... 웃기지 마요. 좋아. 그렇다 쳐요. 그렇다고 한번 못 자요? 다른 것도 아네. 아, 이게 어린 게 아주 그냥 발라던 까져가지고 어린 것들이 더 무서워진 자요. 그냥 이게. 어리면 좋잖아요. 빠지면 더 좋고. 아... 진짜 재수없다. 이게 얼마짜리인데. 아저씨는 최소한 셋 중 하나네. 인포거나 게이거나. 인포 게이거나. 인포 게이거나. 어, 왔어요? 별 누르지. 별 새 있는데 뭐. 뭐. 당신 거 입었더니 커플룩 됐네. 배고프죠? 금방 봐봐 줄게요. 별? 뭐. 예스.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니까요 알죠 선배님 옛날엔 아이돌이셨다면서요 자제 아이돌 진실된 새끼 더웠다 아 진짜 내가 내가 여기서 5초동안 보여줄까 그래야지 믿겠냐 선배님 알아 아니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저 그냥 제가 혼자 둘러보는게 편할 것 같은데 아 그러시겠어요 네 어서오세요 선물하시게요 예 어떤걸로 찾으세요 뭐 그냥 뭐 좋고 예쁘고 좀 이런건 신상이구요 그리고 이런것도 굉장히 잘나갔구요 어 이쪽 러브홀릭슬립은 저희가 사은행사중이라서 잠이 꽃다발도 드리고 있어요 아 아 깜짝이야 놀랬잖아요 냄새 맛있네 뭐야 해물탕 해물탕 꽃게 넣고 된장 풀까 고추장 풀까 된장 뭐 좋은일이 있네 가면 결혼기념일 축하해요 술기띠 어머어머 이희가 참나 별일이야 고생이 많아 못난 남편만 나가지구 아침에만해도 모르는거 같더니 그러니까 해고 후 아침에 밤에 한글자막 by 한효정